우리사람이다 우리사람이다 어디에요? 어머 사람짓말 이태원이야 이태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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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워줘 저 저 빨래판 문양 빠니니 빠니니 입 찢어진다 이야 이거 맛 진짜 맛있겠다 치즈 흘러넘치네 보니까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체다 치즈, 아메리칸 치즈, 그리고 각종 치즈가 들어가는데 그 비율을 한번 잘 맞춰보시는게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앤모 만들어봐 전시앤모 만들어봐 일단은 식빵을 2-3cm 정도로 두껍게 자른다라고 했네요 네 아 이게 저 모짜렐라 치즈고 이 두개를 네 담뿍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버터가 녹고 있어야지 약불로 불을 약불로 갑니다 아 아줌마 제가 할게요 자 뒤집을까요? 놔줄까요? 버터 뒤집어? 이렇게? 이거 네 버터 다시 받아 안 뜯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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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안 뜯어 아 그래 그래 아니 버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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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한 번씩 있어 봐 아 이 암모 정신 산업 아 약불로 하셔야 돼요 중간 다 팝니다 그리고 약불로 1, 2분을 이렇게 좀 요리하는 남자 괜찮네요 내가 뭘 한거죠 한 차례 폭풍이 쓰나미처럼 이런게 애들 많이 먹는 그런게 괜찮아요? 우유치즈 맛있잖아요 엥산타마다 음 음 오 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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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얘기했을 때 이 불 조절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비주얼도 괜찮고 이 정도는 헉 아 치즈는 주실래요? 아니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? 아니 치즈 꼴드백 싫어해 아니 치즈 꼴드백 싫어해 아 치즈 꼴드백 싫어해 이게 어 치즈 나온다 나왔어 자 마치 달걀후라이의 흰자가 튀어나온 듯한 이 어떤 이 비주얼 알았어 빨리 빨리 잘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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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페인트예요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맛있겠다 빨리 형 굳기 전에 빨리 굳기 전에 빨리 아우 소리 너무 소리가 맛있어 자 한 입씩 드세요 자 야 이걸 봤어 끝이에요? 아 이걸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아우 이 아줌마 일단 냉정에 평가해주세요 일단 빵 옷은 괜찮죠? 빵 옷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그렇게 삶이 안 나죠? 안에 치즈가 좀 두꺼워서 글루건감은 있지만 맛 어때요? 괜찮죠? 잘 들어보세요 응 이 소리 이 소리 으으음 으으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maccab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